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맛있는 채소요리 청경채 버섯찜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간장, 들기름, 조청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조청 대신 단맛을 내는 식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기모른 찜기에 새송이버섯, 청경채를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3분간 쪄줄거예요. 불 끄고 뚜껑 열어볼게요. 청경채를 꺼내주세요. 새송이버섯도 꺼내주세요. 뜨거운 김, 한 김 식혀주세요. 버섯을 작게 찢어주세요. 찢은 버섯을 짤순이에 넣고 버섯을 짜줄거예요. 그릇에 물기 짠 버섯, 청경채를 담아주세요. 만들어 놓았던 양념을 올려주세요. 청경채 버섯은 혈관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 좋은 식재료예요. 꼭 만들어 보세요.